오늘 티볼리 블루투스 설정하는 거 손님 알고 계세요? 아니요 알고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뻥이 늘었어 누르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엔터 신규 등록 아까 뭐 인포 누르라면서요 여기 블루투스에서 네 찾기를 누르셔야 돼요 네 찾기 중지는 이건가요? 찾기 중지 찾기 그런 거 유튜브 못 올라가요 중지 여기 밑에 이제 연결 가능한 기기 네 기기 티볼리가 나올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누르셔서 거기 이제 등록 등록 연결 성능 축하드려요 선물로 뭐 드릴까요? 양말 템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존나 해보세요 이제 존나 걸어보겠습니다 존나 걸어볼게요 네 존나 걸어봐야지 열려 에너지 존나 너무 네 ф